네 안녕하세요 쇼미드의 두 발송자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기특은요? 짠 보이나 보이나 네 아이바네즈하고 JTC의 첫 콜라보레이션 피크래요 얘는 어... 우선 JTC라는 곳은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하는 곳이에요 현 업계의 탑클라스 연주자들이 참여해 가지고 제작된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기타 레슨 그런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온라인 강의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바네즈에서 이런 피크를 만들었어요 JTC의 현재 그 강사들의 조언을 여러 명의 연주자들의 조언을 얻어 가지고 만든 피크에요 아이바네즈 신제품 중에 켈레이도? 칼레이도? 뭐 이런 시리즈를 기반으로 개발을 했대요 그래서 2.5mm의 두께요 꽤 두꺼워요 2mm가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보통 뭐 1mm 정도가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게 두 배에요 그래서 그리고 티어드롭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... 우선 딱 잡았을 때 그립검도 굉장히 좋구요 그리고 코폴리스터... 뭐? 코폴리스터? 뭐 이런 재질의 트라이탄 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신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대요 네 뭔가 신소재의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뭔가 이 재질 자체가 플라스틱 느낌은 아니고 아... 네 플라스틱인데 겉에가 좀 고무 느낌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? 근데 고무는 아니야 그런 좀 특이한 그런 느낌의 재질이에요 네 유리? 네 말랑말랑한 유리? 뭐 이런? 아 좀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피킹의 재질도 굉장히 부드럽게 연주가 되구요 그리고 핑거랑 피킹하고 섞어서 연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핑거의 피킹 사운드와 이 피킹의 사운드가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사운드 톤메이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피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그 신소재라 그런지 피킹이 할 때도 좀 뭔가 빠른 피킹이 된다고 해야 되나? 부드럽고 빠른! 네 뭔가 굴러가는 느낌이 굉장히 기분이 좋게 만드는 그런 피크인 것 같습니다 가격은 1,900원 정도? 네 하는데 버즙에서 1,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바네즈와 JTC의 첫 번째 콜라보!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하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